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지금 메타가 너무 한정적이라 할 수 있는 덱이 많이 없는데 이럴 때는 타이밍이랑 실수 줄이는 거랑 그리고 이제 8등 할 거를 6등하기, 5등하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완성을 시켰을 때 덱 파워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피관리를 좀 잘한다거나 가성비가 좋은 유닛들을 잘 활용한다거나 그런 느낌의 플레이가 되게 중요해요 렉사이 2마리 나왔으면 숲지기, 신드라 시비르가 2마리가 나왔으면 난동꾼의 제주꾼 이쪽 양각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쉔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영웅 증강차가 나온다면 쉔 증강 노린 다음에 쉔 덱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봤을 때 쉔 덱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우선 시비르가 2성이 붙었는데 나루랑 킨드레드도 나왔네요 이러면 완전 양각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봤을 때는 곡궁이랑 장갑이 있다 보니까 최후의 속삭임 그럼 이제 시비르한테 주기에 딱 좋으니까 제주꾼 덱을 보는 게 좋거든요 이럴 때는 증강체를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아요 아 근데 벌써 킨드레드가 패옵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좀 결정이 난 것 같기는 해요 숲지기 왕관보다 지금 좋은 게 안 나왔잖아요 자 이러면 숲지기 문장이랑 거결을 난동꾼한테 집어넣어주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벌써 코그모 삼성 나왔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저한테 프로게이머라고 합니다 자 요즘은 이제 숲지기 상징이 나왔을 때 나르 리롤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너도 나도 숲지기를 쓰다 보니까 나르 삼성이 안 찍히거든요 어? 자 근데 이번 판은 일단 나르가 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삼성각을 한번 보면서는 가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숲지기 왕관이 나와도 나르 리롤덱을 가는 게 아니라 숲지기 신드라덱을 보는 거다 육숲지기에 3필연 5필연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자 혹시나 나르 리롤덱을 가게 된다면 나르 근본 아이템이 피바 거결 거결 혹은 피바 거결 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아이템을 봤을 때 나르템도 없기는 해요 좀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판은 운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니 킨드도 이성이 붙어버렸습니다 자 지평선은 스턴을 넣어야 되니까 렉사이밖에 줄 수가 없고요 자 일단 딜템이랑 원거리템은 전부 다 킨드 나머지도 숲지기한테 나눠서 주겠습니다 자 나르템은 말씀을 드렸고 자 킨드레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네셔의 이빨, 라바돈, 모렐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자 지금 곡궁 지팡이 장갑이 있으니까 네셔의 이빨에다가 모렐로, 라바돈 혹은 정 안 된다면 보석 건틀렛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석 건틀렛 같은 경우는 살짝 후순위인 이유가 사신의 스킬에 치명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석 건틀렛을 주고 그럼 이제 사신 시너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자리를 다른 유닛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피바라기 하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나르가 망토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대박입니다 자 근데 이게 피바라기 거결부터 우선적으로 만들면서 플레이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나르가 4마리가 나오긴 했지만 나르가 진짜 삼성이 절대 안 찍힐 수도 있어요 혹시나 피바 거결을 먼저 만들면서 갔는데 나르 삼성이 안 찍힌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게임 박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느냐 빨리 8레벨, 9레벨을 간 다음에 세트를 찾아요 세트한테 숲지기 왕관을 주고 거기다가 피바 거결을 넘기는 겁니다 너무 잘 붙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르 빌드업을 할 때 있잖아요 나르가 앞라인을 빨리 녹이는 게 좋아요 기존 같으면 끝에 배치만 했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배치를 잘하게 되면은 방금처럼 상대방 탱커 3마리를 한 번에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끝으로 갔을 때 앞으로 걸어가면서 상대방을 다 때릴 수 있는 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쓰레쉬를 벌였는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련 쪽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니까 피련이 좀 나중에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아트록스 암흐물을 판다면 삼피련을 쓸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삼피련 집어넣는 것보다는 난동꾼의 파수꾼을 받으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르가 탱커 두 마리를 한 번에 때렸잖아요 그래서 배치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숲지기 신데라 덱을 갈 때 나중에 후방 가서 렉사이를 빼고 사숲지기에다가 오피련을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숲지기 왕관이 있다 보니까 렉사이를 끝까지 써야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8레벨 때 조합이 깔끔하게 안 갖춰져요 결국엔 9레벨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렇게 먼저 잘나온 쪽으로 빌드업을 하면은 바로 9레벨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판은 육숲지기에 오피련을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오피련 진짜 후순이니까 우선 버려도 됩니다 9레벨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오피련을 꼭 안 써도 돼요 자 이제는 이자도 봐줘야 되니까 아트록스 암흐물을 팔게요 자 숲지기 왕관을 쓰레시한테 넘기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템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피바라기를 주는 게 피읍 때문에 주는 건데 용발에도 피읍이 있는 게 아니라 체력 회복이 있습니다 용발로 대체하겠습니다 특히나 용발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체력 회복이 되니까 숲지기한테 되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성 조금만 계속 강화시켜주면서 간다면 피백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석이조 나왔는데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보여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먹기 딱 좋아요 자 쓰레시가 붙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숲지기가 우선이잖아요 자 킨드레드를 먼저 살게요 자 일석이조 같은 경우는 매턴마다 3원짜리 이하 유닛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을 하면서도 삼성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매턴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유닛이 상점에 바로 안 나왔다 리로를 계속 돌리면서 가야 됩니다 자 이거 운영법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판은 정말 피백승을 할 확률이 너무 커요 애초에 이기면서도 이제 삼성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해지는 타이밍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백승을 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거 실수하면 안 돼요 1원짜리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킨드레드 먼저 나르킨드를 먼저 삼성을 찍은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노릴게요 지금은 당연히 킨드레드보다는 나르가 우선입니다 킨드 템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아이템을 킨드레드 템을 챙겨야 돼요 왜냐면 이제 킨드레드가 더 잘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번 판은 원래는 이제 킨드한테 아이템을 줬다가 신드라한테 넘기는데 킨드 삼성각이 나왔으니까 신드라한테 템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킨드나 신드라나 템이 비슷비슷해요 킨드레드는 어쨌든 간에 블루나 쇼진이 좀 있어야지 좋은 편이라서 연운을 좀 우선적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피백승을 노릴 거라면 꼭 연운을 갖고 올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금 당장에 강해질 수 있는 게 내셔의 이빨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모렐로를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하는 유닛이 상점에 안 나왔잖아요 또 돈을 써야 돼요 자 나르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신드라 나왔으니까 야소랑 교체하면서 자 이러면 나르랑 오르넬을 더 써주겠습니다 아니다 자 조인이 들어가면 비전마흡사 챙길 수 있으니까 비전마흡사를 챙겨주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약해 보이면 지금 템을 당장에는 안 써도 됩니다 아니 6렙 단계에서 지금 원하는 유닛을 다 뽑았어요 근데 어쨌든 리로를 돌리면서 온 거기 때문에 나올 만은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잘 나온 거예요 8레벨을 가도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완전 그냥 하늘이 내린 판이다 9연승인데 많이 돈이 없기는 해요 자 나르 한 마리 남았고요 40원까지만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석 2조의 장점이 뭐냐면 크림라운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은 진짜 헷갈려가지고 크림라운드 그냥 넘어가고 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만약에 내가 돈을 안 쓰고 크림라운드를 넘어가고 싶다 자 그런 경우는 3원짜리를 샀다가 팔면서 돈이라도 벌어줘야 됩니다 여긴 되게 세보여가지고 넷쉐이빨 바로 줬고요 자 신드라 페어 돈 계속 써야 됩니다 스레쉬를 이제 슬슬 잡는다? 안 잡는다 자 킨드 찍혔고요 이제 지금부터 스레쉬 3성을 한번 노려봐도 되거든요 자 스레쉬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나중에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여유가 되니까 그냥 찍으면서 끝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7레벨 찍고 돌려도 됩니다 자 아펠리우스는 잡을게요 지금 당장에 아펠리우스 잡으면은 오피련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쇼진 부원까지 주고요 어? 자 피련 못 넣었네요 지금 조이 자리에 아리만 들어가면 시너지가 깔끔해요 사습지기의 오피련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아리가 또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리만 찍어두겠습니다 와 지금 재밌는 거 두 개 나왔거든요 자 방금은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제가 콱콱을 한 번도 안 보여드렸잖아요 콱콱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오피련 써주면서 연결을 킨드레드랑 신드라로 바꿔주고요 자 쓰레쉬 노리겠습니다 와 증강체가 세 개 다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련 왕관을 먹었으면 8레벨 단계에서 육습지기 오피련이 되는 거였고 황금을 먹었으면 100% 터뜨릴 수 있었던 거니까 1등 확정이었고요 콱콱 같은 경우는 킨드레드한테 쇼진이나 블루 내셔가 들어갔을 때 그때 엄청나게 세거든요 셋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걸 선택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진짜 콱콱 킨드레드 이번에 상황이 미쳤습니다 자 리산드라? 근데 이번 파에는 리산드라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자 쓰레쉬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이렇게 이게 장점이에요 지금은 이제 리롤 각이 잡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리롤 각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암흐무 같은 3원짜리 샀다가 팔면서 돈만이라도 벌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나 세기 때문에 피련을 잠깐 내리고 리산드라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다음 턴에 레벨업을 치고 그냥 쓰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쓰레쉬가 잘 나온 상태다 보니까 연운 바드를 갖고 오는 것도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도 당장에 삼성 찍어주는 플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바로 레벨업하면서 리산드라 쓸 수 있고요 이제 할 거 없으니까 3원짜리 샀다 팔면서 돈 벌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최후의 속삭임을 바로 써줄게요 이러면 이제 나르풀템 킨드풀템 진짜 끝났습니다 너무 세죠? 아니 이번 파는 한 6스테이지 초반에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삼성 다 찍었으니까 아펠리오스까지 노린다? 아펠리오스는 근데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트로 바뀌어요 자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볼리베어 샀다가 팔고요 자 이렇게 몇 턴 3원씩 벌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돈을 주는 증강체랑 똑같은데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렉사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하나 집어두고요 몇 턴 3원씩 받는다고 쳤을 때 처음에 나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거든요 자 심지어 이번에는 1석 2조가 두 번째 증강체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나오면 훨씬 더 좋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제가 9레벨 가가지고 5필연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쓰레시가 삼성이 찍히는 바람에 5필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10레벨까지 달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넷쉐이빨 나왔고요 아 연운 나왔으면 신드라도 콱콱 터뜨리면서 갈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가 좀 아쉽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치감템이 없으니까 탭을만 하나 가고 자 아지르 떴고요 자 지금 아펠리오스 샀으면 2성 붙일 수 있었잖아요 되게 필요 없어요 자 거학 효율이 제일 잘 나오는 애가 제가 볼 때는 신드라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펠리오스를 쓰게 된다면 사실 최후의 속삭임도 별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펠리오스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최후의 속삭임을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선 필연 빌드업 할 때 숲직이랑 필연이 되게 오래 싸우는 덱이다 보니까 쓸데없이 큰 보석도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콱콱 때문에 지금 전투가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은 기사의 맹세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기사의 맹세는 이렇게 피읍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쓸데없이 큰 보석이 무조건적으로 좋은데 이번에는 기사의 맹세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가 좀 쎄보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사일러스 풀템인데 그냥 한 번에 녹았습니다 어 이거 진짜 피읍 없었으면 되게 위험했을 것 같아요 딱 초월 끝날 때쯤에 게임이 끝났잖아요 자 피백승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9레벨을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9레벨을 가는 것보다 우리가 렉사이 찾는 것도 급하니까 돈을 한 번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렉사이 나왔으니까 깔끔하게 9레벨 찍고 리산드로 갖다 버리면서 렉사이 아지를 바꾸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아리가 한 마리 나오면은 되게 좋은데 아리 안 나오는 게 좀 아쉽고요 자 여기도 쾅쾅 저희랑 덱이 똑같은데 여기 신드라 키우는 정석 버전 우리는 킨드레드 키운 버전입니다 와 근데 여기는 오른이 너무 단단해요 잠깐만 어? 아니 이걸 지네요 오른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딱 쾅쾅이 터질 때 킨드레드가 맞았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돈이 더 이상 이렇게 막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연은 이제 만화를 채워주는 수호자의 맹세가 더 좋아 보이고 자 수호자의 맹세를 지금 오른을 줄까 쓰레시를 줄까 살짝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오른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조합은 다 구성이 됐거든요 진짜 아리만 나오면 돼요 자 아펠리오스 버리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리산드라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까지 자 스킬을 빨리 쓰게 하려고 오른을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쉴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쓰레시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합니다 이건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쓰레시한테 템을 안 줄 거라면 차라리 오른 옆에 붙여놓고 쓰레시 풀템을 만든다 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되게 셌어요 여기도 절대 순위방어를 못하는 덱이 아니었습니다 자 5스테이지인데 벌써 4등 안에 들었습니다 자 R이 떴고요 다 했어요 일단 현자 사일러스는 귀엽고요 그러니까 현자 사일러스는 딱 보시면은 1등 할 수 있는 덱은 절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내가 이제 일반적인 1티어 덱을 보는데 와 진짜 다 팔렸다 할 게 없다 할 때 저렇게 현자 사일러스로 트는 겁니다 내가 유닛이 모르가나랑 사일러스밖에 안 나온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8레벨 찍은 다음에 돈을 쓸 때 4원짜랑 유액들을 웬만하면 다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맞춰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약한데 이제 저분이 하는 플레이가 8등 할 거를 4등 한 겁니다 자 이게 렉사의 이성이나 R이 이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얘네들을 잡을 때 3원짜리 잡았다 팔고 한 마리만 들고 있었어도 됐습니다 자 일단 템이 다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도 스태틱이 하나 있으면 좋다 전부 다 AP니까 10레벨 각은 지금 전투가 금방 끝나니까 게임이 금방 끝나니까 넘어가고요 자 세트가 이성인데 자 이건 이제 묶어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지금 오른을 갈아주면서 붙여도 되긴 했을 것 같아요 오른 이제 갈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차피 오른 템을 복사하려고 쓰는 건데 오른 템 복사해봤자 렉사이한테 템이 들어갔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거 뭔가 콱콱이랑 둘이 남을 것 같아요 콱콱이 1등 2등을 다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 증강이 완전 사기라는 거거든요 3원짜리 샀다가 판 다음에 돌렸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실수했네요 자 이러면 오른 갈아주면서 한번 돌려볼게요 3원짜리 다시 팔고요 이렇게 마무리 보니까 배치를 반대편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부터 오른을 잘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오른을 피해서 나머지를 먼저 잡고 약간 다굴 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 빼고는 확실히 다 한 방에 죽습니다 아까 전 여기한테 한 번 안 줬으면 피백 생 맞았는데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콱콱 덱을 해봤는데 물론 운 좋은 거 맞지만 이거 보시면 덱 파워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아무리 잘 풀려도 이렇게 압도적인 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블루 내셔가 있을 때 콱콱 나오면 킨드 리롤이나 신드라 덱을 간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